케라시스에서는 제9회 케라시스 마케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주제는 제품 브랜드와 라인을 고려한 신제품 제안, 그리고 연계 프로모션 전략 제안 등 3가지 주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응모하시면 되는데요. 1차 과제물은 8월 31일까지 접수고요. 합격자 대표는 9월 14일 예정입니다. 지원 자격은 4년제 이상 재학생, 표학생, 대학원생이고요. 개인이나 팀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상금은 동상 50만원에서 대상 500만원까지 주어지는데요. 대상 수상자는 홍콩 왕국 항공권 그리고 인턴십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실전 마케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.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.